비아이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가라사대. 뭐 커다란 그 유명한 그 역사집이면 성당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비아이 씨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감사합니다. 항상 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다른 이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껌으로만 입어서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게 눈이 커서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크네요. 비아이 씨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그 아트라는 거를 놓지 않고 항상 정체성을 잡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 항상 보여서. 아 멋있다. 타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음악이란 예술이란 것에 항상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느껴져서. 항상 멋지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비아이 깔은 선데이. 가사 내용이 뭐예요. 이제. 가사 내용이. 깝치지 말지거든. 아니요. 한 봉지 씨가. 비아이 약 광고 들어오겠네요. 비어맨 가라사대. 나 가라사대. 비염 심하잖아. 비염 심해. 너무 좋죠. 비염. 비어맨 가라사대 한번 해주시죠. 비어맨 가라사대. 와우. 야. 고기 다 시원하다. 뭔가 카리스마가 엄청 넘치는 가사네요. 제 느낌에는 대학교 CM송도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대학교 CM송도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공부는 뭐뭐뭐 대 하고. 네. 좋죠. 대가 들어가니까. 대가 들어가니까. 가리봉하고 사당 사이에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죄송합니다. 이거 좀 해달래요. 대구는 사이버대를 이걸 한번 비아이 시 톤으로. 대구는 사이버대. 와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건 뭔가요. 엄정하. 엄정하 님께서. 엄정하 씨. 비아이 멋져요. 근데 첫 소절에 재기에만 그런가요? 이게 어떤 톤이었죠? 새똥 싸누가 이렇게 들린다는데요. 네. 이게 그. 콰이어 샘플인데. 저도 그. 이제 저희 형이 성악해가지고. 이거. 이게 그. 유럽 언어 같은데. 아.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모르겠더라고요. 에? 형. 형도 뭐. 전공했다는 줄 알았어요? 네. 모르겠더라고요. 아. 성악을 전공했는데. 아. 비아이 씨 친형님이 성악을 하셔가지고. 저랑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났었어요. 아. 컨템포디보라고. 좋아. 그럼 방금 그 이전에 타이틀곡에서. 뒤에 나오는 목소리도. 아니 그거는 그것도 이제. 그 악기. 샘플. 아. 새똥 사누 이렇게 나오나보죠. 처음에. 해명사. 새똥 사누. 새똥 사누. 새똥 사누. 새똥 사누. 새똥 사누. 네. 새가 이렇게 될 정도로 노래가 좋다. 이야. 새도 지르게 하는. 아. 그렇죠. 새똥이 많이 내려오겠다. 네 노래 틀어놓으면. 안 그래도 새똥이 차에 떨어지면 짝이 나는데. 3분 동안 지르겠다. 네. arrive.